부산 가톨릭대학교 임상병리학과는 부산 가톨릭대학교 임상병리학과는 미래를 밝히는 진단의 힘이다 부산 가톨릭대학교 임상병리학과는 1979년 개설되어 44년 이상의 임상병리사 양성을 위한 교육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생명, 데이터 헬스케어, 과학수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에도 매진하고 있습니다 교수는 총 9분이 계십니다 학생들과 좀 더 밀착하게 수업도 진행하고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졸업생은 국내외 각계 각처에서 인간 존중과 생명 사랑의 실천을 위한 임상병리사의 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의료 분야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질병의 원인과 치료법을 찾는 임상병리의 역할에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보건직 공무원, 식약처, 국과수, 대학교수 등 다양한 곳으로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임상병리학과의 전망이 굉장히 밝다고 생각합니다 호주나 일본과 같은 외국의 대학교에서 실습을 하는 과정을 통해 글로벌한 인재로서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단의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다면 부산 가톨릭대학교 임상병리학과가 당신의 선택일 것입니다